곤도우서 10장 3절 영국적 전쟁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적 전쟁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행동. 이게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원수 마귀가 생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가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어떤 굳건한 믿음을 회파시키고 그다음에 원수의 어떤 진이라고 하죠. 캠프라고도 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캠프가 단단하다 이거예요. 단단하다. 그래서 그 단단한 진이 생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서와 권사와 하늘이 있는 악이 없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대안인 것인데 특별히 악한 흐름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어떤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길로 나아가며 있어서 여러 이제 그 어떤 권위 안에 교사들을 두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바탕 안에 교사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로 말미암아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넣어준다 이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볼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부정선거는 안 된다. 아멘. 체크가 돼요. 부정선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실론도 안 되는 것이. 뉴에이지도 안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델즘도 안 되는 것이. 상대주의, 종교다운주의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시키는데 계속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죄는요. 생각을 통해서 다. 죄의 모든 요소들은 생각으로 먼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원수의 어떤 작업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확 잡아버리는 것이죠. 하와가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고백을 못하게 되는 틈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또한 허용을 했고. 그러니까 아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지식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knowledge. knowledge. 뭐를 생각하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적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기준을 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미혹에 걸려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10장 4절 보실래요? 군두구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환경적으로 우리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여러 싸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표적은 싸인이죠. 기사는 원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십니다. 정로로만 가고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뒤처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정말 재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재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벌이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 프로젝트 전 세계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공동의 프로젝트에 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10억 달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 절대적인 가치 그런 거 말고 복음,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달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안 됩니까? 왜 진리는 안 됩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니 조금 뭐 바람폈다라고 해가지고 지옥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는다. 그건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막 열광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운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인간이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상태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끝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원한 운명에 들어가게 될 수많은 부류들이 많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또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이게 옳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게 저거 틀린 것 같다. 목사님의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게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표적과학의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병이 치료받는다거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어진다거나 이런 선한 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죽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리는 한번 증거해보면 압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슬로 선포하면 이게 정말 성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메시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옛날에 설교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것만 제가 전달만 잘하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부터 조금 그래도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휴 설교를 어떻게 복사님 참 부시간 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창세님부터 유한계시로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다보면 그게 그렇게 된다. 창세님부터 유한계시로까지 아는 거 많지 않니?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다 얘기해드리지 못하고 아무튼 두 시간 설교하는 것을 되게 치근히 여기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되게 위대하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설교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5분을 전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여러분들 어떤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에 딱 이제 걸리게 되면 묶입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 진화가 맞아 이야기하면 그분한테 아니야 하나님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게 일단 일단 여러분들이 진리를 딱 선포하잖아요 그럼 저쪽 원수 진영에서는 경기태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거 진리를 이야기했죠? 저거 공격하라 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막 생각들이 막 뜰 겁니다 원수 세계에서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저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막 목사님이 막 목사님의 말을 예배를 드리러 가고 버스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버스가 온누리교회 서빙공동 가는 버스가 너무 적습니다 주여 저는 자율학습을 하는데 버스가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여기 딱 기다리는데 와 그 버스가 오십 몇 번인가 버스가 빨리 오더라고요 예 나는 그거를 내 스스로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증거하고 막 그러는데 예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위에 왕의 그 대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대사를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왕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대사가 왕 대신 하는 말은 왕의 권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따라해 보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죠 그냥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했죠 선포입니다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를 컨텍스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전도 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하면 경관진이 무너져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럼 뭐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너가 주장하느냐 너는 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믿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한번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럼 진실이 무엇이냐 알렛데이야 헬라오로 참이란 뜻인데 이건 거짓이 없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내용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내용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리야 근데 서울에 425개 동이 있어요 이게 전제가 중요해요 서울에 몇 개 동이 있어? 그러니까 사전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425개 동에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동 동 동을 꼬내요 동 425개 동에 있는데요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100% 이겼어요 그래서 425대 0으로 민주당이 이겼다 자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데서도요 사전선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을 뽑았다 그런데 그럼 민주당 뽑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인데 사전선거를 한 그럼 나이를 좀 살펴보자 했는데 60, 70대가 최고로 많이 했어 이번에 60, 70대가 전부 다 강남에서 민주당 뽑았다 그래서 민주당의 사전선거에서 이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좀 의심이 갈만하지 의심이 가면은 이상한데 얘기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데 이야기하면 고발하려고 그래 그럼 더 이상한 거야 이상한데 그러면 설명이 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데 그런데 고발한데 이거 독재 아니에요 독재 노태학이 고발한대요 고발한대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를 관 내에 넣을 때 새벽 3시에 넣는다 아 당연히 이상하지 당연히 이상하지 그리고 되게 위험해 보이지 내가 표를 행사를 했는데 내 정말 기존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 저게 좀 잘 보관되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바뀌면 안 될 텐데 결과가 바뀌면 안 될 텐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막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막 뺐다 꼈다 막 흔들었다 막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선거의 무결성이 중요한데 그게 유지가 되려면 개표정의 투표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대만식으로 선거를 바꾸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고발한대 그래서 어떤 분 노태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삭제되어지고 그 되게 또 이상한 게 뭐냐니까 행동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그 선거일 본투표 선거일 당일날 까푸카님이라고 계신데 까푸카님의 영상을 내리냐 이거예요 그분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선거 당일날 내렸어요 그게 100만이 넘게 받거든요 100만이 그리고 다 합하면 그거 올린 사람 다 합하면 100만 훨씬 넘을 겁니다 왜 근데 그거를 왜 왜 지금 당일날 왜 지우냐 그 당일 투표 날 지웠습니까 당일 투표 날 당일날 까푸카님한테도 내가 전화 한번 해봤어 예 근데 뭐 황당해 하더라고 황당해 하더라고 그리고 처음 당해봤대 정지진 먹는 건 처음 당해봤대 그러니까 막 물어보면 댓글도 못 써요 댓글도 못 쓰고 댓글은 쓸 수 있나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을 쓸 수 있구나 아 댓글을 쓸 수 있구나 근데 아무튼 황당해 하더라고 황당해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그 경고 뭐고 보셨어요 유튜브를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뜹니다 그리고 경고입니다 이게 딱 떠요 나는 그 이왕재 박사님 실시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뜨더라고 예 그리고 그게 내가 실시간 해본 것 중에 최고로 많이 본 영상이었는데 이왕재 박사님 백신과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막 내보내는데 중간에 갑자기 딱 끊기는 거야 띵! 하고 막 뜨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우 뭐야 너무 막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이게 뭐냐 봤더니 경고 먹었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동욱 사님 첫 채널이 폭파가 됐습니다 이왕재 박사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쉬워하십니다 이동욱 사님 그거 회원수 많이 넘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증거가 나왔거든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그리고 경기도는 몇 대면? 599개 동이 있는데 599대 0 이게 말이 돼? 599개 사전선거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어르신분들이 다 전부 다 민주당 사전선거를 하면 돌변해 그리고 해외에서 선거하면 또 돌변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 편이 돼 자동으로 해외도 그렇고 또 그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도 전부 하면 전부 다 민주당 편이 돼 이게 말이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저께 결정적인 게 자유통일당이요 자유통일당이 수많은 지역 가운데 지금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자유마을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지역 가운데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제보를 하는데 그 지역 가운데 내가 분명히 찍었는데 그 지역에서 빵표가 나왔어요 그런 지역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전광부산 쪽이랑 100% 뭔가 노선이 맞진 않습니다 근데 거짓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빵표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찍었다라고 하는데 빵표가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라도는 거의 다 빵표 전라도에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빵표 빵표 계속 나오니까 야 이건 결정적이다 진짜 빵표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쪽 저쪽 다 뭔가 아시는 분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되게 열받아 있대요 다들 그래가지고 진짜 윗선에서 막 서로 고발하고 막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윗선에서는 다 지금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좀 뭔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따가 4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4시부터 내가 스마트폰을 켜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가 전화 못 받았는데 내가 주소만 드렸는데 그분이 부정선거에 또 결정적 자료를 나한테 주시겠대 그래서 제가 보고 영상 하나 만들어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예 아 나 좀 피곤해 근데 요새 영상 만들래 까부카님이 저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사무역 국사님 잘 만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좀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자료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분 오시면 몇 명만 저랑 같이 뭐 아니면 다 가셔도 됩니다 다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만 이게 봤던가 아내랑 같이 한번 들어보던가 여기만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울산이고 또 어디에? 또 아 여기는 경기 울산도 그래요 울산 수치가 내가 기억이 잘하는 세종도 그래요 세종도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 올려봤어요 425대 빵 이거는 가짜다 올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거 엄청 유명해졌어요 452대 빵 이 영상 도람푸도 막 인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어떤 데서도 막 제가 만들었던 거 다 인용하고 뭐 그리고 왜냐면 이건 너무 빵 이번 선거 프레임은 빵으로 갔으면 좋겠어 자유통일당도 빵으로 이것도 빵으로 예 전에는 6336이었는데 이번에는 빵으로 그냥 끝내버렸어 이거는 완전히 뭐 부정선거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저는 아내한테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둘밖에 안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 둘밖에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냥 찬양하자 그냥 그리고 제가 아내랑 같이 나갔는데 어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 천창용 선생님 통해서 어떤 정보관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정보관이 또 이제 통영 선생님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정보관이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뭐 하는 거냐 천만이 뭐냐 뭐 뭐 그래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요 민감한 민감한 상관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뭐 그러다가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안 받으셨대요 나중에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예민해진 거죠 그러니까 천만자가 들어가니까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얘기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보관님 뭐 목사님 혼자 오시는데 우리들이 그냥 같이 온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알고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분들이 그냥 광고 보고 온 거다 예 그리고 근데 또 정보관님이 애들 딱 보니까 아 애들이 있네요 아 평화롭게 잘 되겠네요 내가 평화롭진 않았지 막 이제 외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고 만약에 좀 수만 사람들이 막 오고 막 그랬으면 좀 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딱 봤는데 10명밖에 없어 근데 또 인터넷으로 많이 봤어 인터넷으로 이동국사님이 되게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스타일대로 적게 적은 능력 가지고 큰일을 행하는 그런 식으로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이게 드는 것이라 예 댓글에 아 그거 또 하라고 막 그거 그러시더라고요 용산에서 한 번 더 하라고 막 그러는데 아 나 힘들었죠 그리고 내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오니까 아 근데 깃발 꽂으니까 자꾸 오시니까 내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안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내가 이거는 좀 나중에 하려면 나 혼자 살짝 하던가 이번 주 목요일날 용산에서 할까 말까 내가 좀 고민하고 있어 근데 이제 토요일날이요 부방대에서 한대요 그 김상진 대표님이 구속되셨거든요 그거 모임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모이고 이제 부방대도 모이고 부정선거 싫어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많이 모일 거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용산에 모이고 수만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우리들이랑 또 대치하고 그것도 하면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자유통일당도 저쪽에서 또 외치는데 저쪽 관계자랑 이쪽 관계자랑 한 번 만났대요 만났대요 자료를 주고받았대요 이게 지금 뭔가 하나 되는 분위기가 약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외치면 된다니까 저번에 공국전쟁도요 우리가 여기서 막 한 거 내가 좀 편집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막 잘되는 것 같은 느낌에 내가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쏘시개로 선두주자 포어러너로 선두주자로 포어러너 뭔 뜻이야? 앞서서 달려간다 이런 뜻이죠 선두주자로 하나님 부르셨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이제 하는데 예 그 아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예 내가 뭐 아내 눈치 보고 그거 하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아시고 뭐 목요일날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 혹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거 100% 맞다 이건 완전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많이 한다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 이것도 사실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장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우파 쪽에서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도 우리 얘기를 잘 안 듣죠 몇몇 분들만 우리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깨뜨릴 때 진실 진리를 가지고 깨뜨리되 한번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환경적으로 어떤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하나씩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움직이면서 길을 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움직이면서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냐 하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길이 열릴 것만 바라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하면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도전적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부정선거는 앞으로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 정치인들의 아킬레스 완전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수많은 국가들이 저는 부정선거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저렇게 수입을 하지 전자개표기 콩고에 수입을 했는데요 니키 헤일리 대사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아는 거예요 전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 아는 거예요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거 조작에 쓰인다 이라크도 마찬가지 이라크도 전자개표기 한국산으로 썼거든요 그거 난리 났잖아요 이라크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도 전자개표기 막 이게 돌리는데 2020년 표가 등장했습니다 2024년 아니에요 2020년 표 그 2020년 투표지는 QR코드거든요 QR코드 붙어있는 표가 발견이 됐다 이건 어떻게 의심이 돼요 이거는 투표지를 여러 개를 관리를 이것저것 관리하다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실수를 한 거라 이번에 배춘입 투표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표지는요 투표지 두 개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멀리서 왔잖아요 근데 인쇄 인쇄 표시가 한 투표지에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원래 투표지에 인쇄 표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투표지는 인쇄 인쇄 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쇄 표시가 한 투표지에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인쇄 표시가 똑같이 있습니다 두 개가 근데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어? 두 개 인쇄해가지고 집어넣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고발해버리겠대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독재지 독재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카르텔을 덮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국,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알리고 민경우 의원이 의원님이 토요일날 미국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뭐 알리겠다고 하와이가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미국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게 되고 공감이 되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일단은 생각을 바꾸는 진리로 생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싸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방패TV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얘기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싸우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진실이고 뭔가 이제 진실이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알고서 그렇게 싸워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뺏으듯이 그렇게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알고서 집회를 해야 된다 난 그게 완전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먼저 정확하게 진리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을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편에 서 있는 생각 가운데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부정선거 만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다 어떤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탈린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명한 도덕적 잣대가 있어야 그 자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관은 그럽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만약에 이겼으면 지금 역사의 모든 어떤 부분들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히틀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히틀러가 망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도도 망하는 거지 그 적그리도가 이기면 진리가 바뀐다 이거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로 쭉 이어오죠 유대인들 구약시대까지 합하면 거의 근 몇 천년 쭉 절대적인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 잡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잡생각이 여러분들을 망쳐요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냐 오늘 예배, 오늘 하루, 주일 어떤 생각하고 지내느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지낸다 그럼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 안 하고 뭐 우리끼리 뭐 뭐야 OES 먹으러 가자 그런다 우리끼리 통닭이 뭐가 맛있냐 논하자 그런다 뭐 교촌이 맛있냐 아무튼 파닭? 뭐 파다닭? 파다닭이 맛이 예 그 아무튼 그런 거 쓸데없는 거죠 그런 논쟁은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런 논쟁은 집에서 하면 돼 집에서 시간 나면 와 이제 논쟁 끝에 이제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결정하는 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파다닭이냐 교촌이냐 예 그 아무튼 그래서 하나의 앞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경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생각 싸움 가운데에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고 쓸데없는 책보다 성경을 보세요 진짜 성경의 능력이 되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잠원을 보세요 영문별 다 돼요 어떤 분이 사기꾼인지 다 나와 있어요 잠원에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잠원 전도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음란한 정치인이 망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또 예배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정치인 예수님 빼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정치인이 과연 나올까 과연 나올까 솔로몬의 그 정치 사상은요 성경이 됐어요 이거는 전세계 모든 정치인들에게 샘플이 되어졌어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정치 사상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잠원 5장 6장 7장 봤죠 정치인은 음란 때문에 망해요 음란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짓말 때문에 망해요 거짓말 때문에 진실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원 3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부하게도 마읍시고 가능하게도 마읍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안 게을러요 불신자들도 자기 사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개미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재명도 성실하더라고요 이재명도 매일 회의해 그러니까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끼리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성실하게 뭐 하시는 분들 비판해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성실해야 돼 일단은 성실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의 정치사상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냐고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수준까지 완전히 초집중이죠 복종은요 오직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발치 앞에서 계속 듣고 있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십계명 기준대로 딱 이제 우리 아이들 딱 가리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면 말씀 많이 모릅니다 말씀을 백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 진짜 이상하게 푸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의 생각을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되죠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믿으시면 근데 말씀 많이 읽으셨다라고 하면서 왜 영리 추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교회를 산업화시켜 놓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팅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 또 금식을 많이 했다 물론 그것도 귀할 수는 있는데 귀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의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을 많이 하면 마귀가 시험하러 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이겨야 진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금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함파고도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라고 하는 사실 근데 어떤 생각 그들께 복종 완전히 초집중 주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학문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서도 누구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어떤 부분들이 공부하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저 논리를 내가 어떻게 반박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제 목양실에 막 두드리더니 영화라고 하는 그 어떤 책을 저한테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딱 봤는데 거기 그램닌이 나오더라고요 그램닌 옛날에 영화 그램닌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귀신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램닌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 귀신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뺏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게 했습니다 애들 못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 브레테니까 제가 중고로 샀거든요 애들 보라고 근데 너무 이상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딴 분한테 줬는데 근데 거기 안에 좀 이상한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내용들 성교육 그런 거 그런 거 내가 다 뺐어요 그리고 밖에 꽂아놨는데도 그래도 또 이상하다 그러셔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거 딴 데 딴 데 줬어요 브레테니까 그거 재밌던데 야 나 그것만 계속 읽고 싶더라고 난 그거 모르는데 근데 그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도 그리듣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상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깨부셔야 되지 어떤 논리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 뉴 에이지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접시를 한다 이거예요 막 명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영들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영은 다 좋은 거다 우리의 가운데 다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어떤 기운을 받아야 된다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모르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알긴 알아야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요가를 하지 마시라 요가를 창시한 어떤 분이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 모든 행동들이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접신하는 행동으로 만들었다 요가 창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접신하는 행동 요가를 하지 마 그럼 필라테스는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필라테스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난 필라테스를 연구를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찝찝하면 하지 마 찝찝하면 찝찝하면 근데 필라테스는 요가랑 관련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찝찝하면 하지 마 찝찝하면 예 그 필라테스 운동도 좋은데 예 그 역길을 둔다거나 산에 오른다거나 뭐 그리고 또 뜀뛰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 밑에 탁구장 탁구를 한다거나 근데 밑에 탁구장은 너무 어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탁구장 아저씨가 저희한테 되게 잘해줍니다 여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탁구 라켓 싸게 해주세요 라켓을 혹시 원하시면 아래 교회에서 왔다 저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저 문통에서 내가 라켓 하나 구했거든요 우리 해외에서 조카 와가지고 탁구 쳐주려고 딱 한 번 쳤어요 한 번 예 근데 아무튼 여기 그리 속게 복종하게 되는 생각 생각이 사로잡혀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사로잡혀져서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속게 복종하게 하니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 이제 복종이 완전하게 집중하게 되면 복종이 어떻게 돼요? 퍼펙트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 온전하게 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딱 된다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등장한다 그러면 심판대에요 심판 여러분들의 복종과 심판의 때가 맞물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온전히 복종하잖아요 진실된 성도가 나온다 저크리도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거짓이 만연하다 진실된 자들이 딱 나오니까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적하게 딱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딱 드러난 겁니다 미국이 지금 바이블벨트로 해서 동과 서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 김수진 성교사님 멋있게 만났는데 김수진 성교사님 관련된 어떤 분들이 미국에 이제 계신데 미국이 완전히 동서로 나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사를 많이 온대요 동쪽으로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지역 가운데서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애들이 다 뭐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그런 쪽으로만 다 이제 학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애들을 기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쪽은 세금을 또 적게 걷고 서쪽은 세금을 많이 걷고 하게 돼요 완전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니 어두움이 또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쪽은 이쪽으로 집중하고 이쪽은 이쪽으로 집중하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이 마약이 대마초의 뭐 몇 십 배 몇 백 배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대 맞으면 뿅 간대요 사람이 뿅 간대요 그렇게 되면 좀비가 되는 거라 사람이 그래서 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약 중독돼가지고 좀비처럼 걸어다니시는 분들 건드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건드리면 뼈 부러진대요 그렇게 된다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타격을 크게 타격을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건드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동서가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 옛날에는 약간 뒤섞여 있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디에 집중하는 집중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를 형성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아님은 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망하냐 지금 시대 파악을 못하서 그래요 모아님은 도예요 그 미국에요 공화당 당대회 보신 적 있으세요? 당대회가 아니에요 부궁회지 거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고백을 다 해요 하나님 고백 당대회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보수적인 가치 성경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수 대회 그 공화당 당 대회 한번 보세요 부궁회 완전 부궁회 되게 은혜로운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쪽 민주당 쪽 당대회에 보면 완전히 이건 뭐 마귀 마귀 모임이에요 마귀 모임 트레스젠더를 위한 모임 동성애자들을 위한 모임 LGBTQ를 위한 모임 뭐 완전히 지금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되는 근데 그 왜 그러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심판대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알 곳과 가라지를 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판대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드러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꼭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이제 자 그 로마서 1장도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어떤 사상의 급 아주 근원 뿌리가 뭐냐 모든 악으로 이끄는 그 근원 뿌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가 있죠 근데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양심이라고 볼 수 있고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을 보면 위대하다 창조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불신자가 쓴 책을 봤는데 오로라에 대한 사진이 적혀지는 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믿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 이건 창조주의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인간 안에 본성 안에 모든 것들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거든요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다 백이면 백 다 믿습니다 백이면 백 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안에 인간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그래서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재앙이 다가오게 되고 진노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래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에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우상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하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가 아닌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복받는다 천배를 하면 108배입니까? 불교에서 108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상 순배하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거짓에 이제 묶여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를 하면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공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일걸요 아 부모에게 잘하면 당연히 잘 되지 복을 받지 애가 기본 인격의 수양이 갖춰지게 되지 가정교육이 뭐 안되다 애들이 뭐 잘못됐다 청소년 애들이 뭐 무슨 사건 저질렀다 그러면 댓글이 다 뭐라고 당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가정교육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애의 성공을 미래를 판가름한다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 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고정관념 이것이 우상인데 자 이게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정욕 가운데 자 그래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뉴 웨이지 상대주의 그 결론이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음란이에요 전부 다 음란이에요 거룩은 하나님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함만이 진리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룩함을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상은 주장을 못해요 어느 정도 다 그 어떤 비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불교가 거룩하다 그러는데 왜 산속에 결혼도 못하게 해요 혼자 들어오게 해요 결혼을 왜 못하게 해요 베드로가 결혼했어 안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결혼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되거든 근데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베드로한테 아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도 결혼을 했어요 사도도 결혼했는데 그러면 사제도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불교는 중이 이제 결혼 못하게 하고 또 카톨릭도 사제가 결혼 못하게 하고 그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을 이렇게 주장할 때 결국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고룩함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리고 성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카톨릭 사제가 됐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불교 안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또 성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수 있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든 어떤 가치 잘못된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이거에 대한 결론이 음란으로 치락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 우상순배 그럼 내가 너를 버린다 내버려 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나오네요 세 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적용대로 왜 그래요? 잘못된 우상순배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다윈을 비판해도 된다 다만 권력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 다윈을 욕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다윈을 욕하면 쫓겨난대 쫓겨난대 학교에서 추방되어지고 교수직 박탈당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 진화론 이게 뭐냐면 짐승으로 바깥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으로 바깥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으로 바깥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다 아메바 인간은 허무한 존재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즐기는 거고 허무한 즐김과 허무다 이렇게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즐김과 허무 즐김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허무 그게 이제 그 허무한 가운데 생기는 게 이제 여러 철학들 아니에요 여러 철학적인 사상들 허무주의 사상들 무실론 사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철학에 이제 빠진 수많은 철학자들 자살 많이 합니다 자살 많이 합니다 갈 길을 이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니체나 하이데거 이론자들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진화론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음란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번에 지금 여러가지 좀 자료들을 봤는데 어 진화론과 음란이 그렇게 연관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지금 캐나다가요 완전히 지금 좌파가 됐습니다 캐나다 총리 트리도 그 총리가 좌파인데 극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캐나다는 극좌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애들이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잔데요 남자애가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잔데요 이렇게 자기 성별 안에 쓸 때 부모님이 그걸 막는다거나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깜빡 가는 그런 분위기로 캐나다가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서부도 마찬가지 미국 서부도 미국 서부지역에 서부지역에 성정체성을 쓰는 난이 있대요 그거 뭐 비자 신청하는가 뭐 그런데 성정체성이 열몇개가 있대요 열몇개 남자 여자밖에 없어 맞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 아니면 여자 그리고 뭐 난 호르몬이 좀 남자인데도 여자 호르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회복 하게 하는 쪽으로 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회복을 얘기해 또 인권침해야 이러면서 고발합니다 회복이 아니야 존중을 해줘야지 이렇게 존중이냐 회복이냐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이제 상담해 주는데 회복 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하고 하니까 고발당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다행인 게 거기까지 않았어요 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그래도 보수적이라 생각 댓글을 보면 그래 댓글을 보면 상황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댓글이 약간 이제 자 아무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 그렇게 되면 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4절에도 한번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를 노슬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흥이 부릴듯하며 남자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박아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상이 진화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욕에 불타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스스로의 책임인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떤 죄들이 또 파생되어지느냐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종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 이 같은 일 어떤 일 위에 어떤 일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민주당의 동성애를 옹호하죠 그럼 그 뿌리로 이런 일들이 다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더 위에 뿌리가면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이 있고 우상순배에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네요 한번 내가 사형 사형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사망 사나토스라고 한 단어는 어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망의 상태에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미 죽은 것이라 그 하나님 아닌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스토어 쌓이게 되는 상황 이 불신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2장 12절 13절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아니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이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율법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적용이 있고 없고 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우리 가운데 공정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왜 공정하게 적용되어지느냐 왜냐하면 본성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냐니요 오직 율법을 행한 자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유대인이 율법을 들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 더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함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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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안 들었어도 외부적으로 체험 안 했어도 본성이 뭘 이야기해요 본성이 부모님 공경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살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 이거는 학습된 것이 아닌 학습된 양심이 아닌 것이라 본성인 것이라 좌파들이 주장하기를 인간의 모든 양심은 학습된 거다 이야기하는데 본성입니다 본성 본성 네이처라고 합니다 네이처 근원부터 원래부터 그런거에요 원래부터 인간은 원래부터 살인하면 안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피 흘리면 안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함 율법과 본성과 자기에게 자기의 율법이 이런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 할렐루야 그 본성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양심 그 양심은 어떤 양심 율법에 관련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우리 양심과 걸쳐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돼지고기를 먹기보다 소고기를 먹거라 아멘 바퀴벌레를 먹기보다 메뚜기를 먹거라 아멘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 율법의 내용이 나와있어요 파리를 먹어 파리를 먹지 말고 메뚜기를 먹거라 메뚜기만 계속 얘기해 아멘 파리는 기어다니면서 날개가 있거든요 그거 먹지 말아요 바퀴벌레도 중국에요 바퀴벌레 아이스크림 공장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진짜 보고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맛있게 막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중국은 신비한 나라야 별의별게 다 있어 별의별게 다 있어 근데 아무튼 내가 목사님이 옛날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중국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다 왔어요 홍콩 통해서 광동성 호남성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역 갈 때도 저쪽 갔다 왔는데 와 그 당 머리를 막 대놓고 추대 우리가 훈련하고 왔어요 성교사님 앞에서는 무조건 주시는 거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쓴 거 막 먹는 훈련 막 그런 거 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다 줘 나랑 이제 장인형님이랑 계속 막 먹었는데 근데 우리는 잘 먹었어요 솔직히 중국이 중국이 그런데 그 이게 양심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게 고급지입니다 비늘이 있는 회 회가 더 비쌉니다 비늘이 없는 회보다 비늘이 있는 회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고 했거든요 비늘이 있는 걸 예 그리고 또 새김질을 하는 게 더 고급지입니다 돼지는 새김질 해요 안 해요 돼지는 꿀꿀꿀꿀 하면서 다 먹어 근데 손은 얌전히 씹으면서 속에서 막 새김질하면서 살살살살 아주 이제 부드럽게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천국 지옥 기준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율법에 양심에 기록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심의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라고 한 사실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감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해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진노가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쌓인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빛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된다고 보금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거기 그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고 제가 알아서 만날 테니까 왜냐하면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 그래요 아 그럼 오셨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자 자 저 여기 여기 잠깐만 혹시 여기 부정선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좀 같이 잠깐 5분이면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얘기하시면 저 기도 잠깐 끝나고 그러면 5분 정도 여기 잠깐 들으실 수 있어요 가셔도 되고 바쁘시면 잠깐 여기서 얘기하시고 저한테 자료 넘겨주시고 간단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수 없이고 부정은 떠나가게 하여 줄 수 없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수 없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